왜 인류가 지금 구원되고 있지 않는지 아세요? 각자대로 나름 견성도 하고 칭의도 하고 영적 체험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리스도와 같이 성자와 연합해서 팀플을 하지 않아요. 팀플레이를 안 해요. 소시오패스들은 아주 견고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데 보살들은 다 개인플레이하고 있으면 백전백패입니다. 냉자가 한 말이 있어요. 물이 불을 끌 수 있지만 한 잔의 물로 저산의 불을 끌 수는 없다. 조직이에요. 새싸움이고 제가 51%를 강조하는 게 새싸움이고 조직이고 해계모니 다툼인데 소시오패스들은 욕심으로 견고한 조직을 이루고 있고 팀플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영화 보세요. 이번 마블 영화도 그렇고 악당들은 되게 서로 충성도도 강하고 조직력도 좋고 무기도 되게 빵빵하죠. 이쪽은 서로 싸워요. 히어로들은 모이면 서로 싸우고 어렵게 연합해서 이기죠. 결국 서로 싸울 때 못 이겨요. 합심했을 때 이기지. 그걸 보여주지 않을까요? 모든 이런 히어로물의 영화들이 결국 보살도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 영화만 봐도 지금 왜 보살 세상, 양심 세상이 안 오느냐 보살들은 모이면 또 싸워요. 네 도가 진리냐, 내 도가 더 진리냐 네 도가 높냐, 내 도가 높냐 싸우다가 그런데 저쪽은 욕심 안에 딱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끝나고 입금해 줄게. 그러면 딱 모여요. 입금되면 모여요. 그런데 이쪽은 안 모여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딴소리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원칙이 어쩌고 이쪽이 합심되기 진짜 어려워요. 한 성령 안에 합심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사도바울의 가르침. 이런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팀플 모드에서는 못 이겨요. 그런데 기독교분들이 부처 배제, 불교 배제, 유교 배제, 다른 종교 다 배제. 기독교만으로 싸워서 이길 것 같으세요? 다 자멸이에요. 한 성령이라는 건 인류에 있는 모든 다른 종교들도 한 성령에서 나왔다는 걸 통크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 세계의 보살들과 연합해서 소시오패스들의 무리를 구축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게 된다고 예언한 거니까 희망은 가지시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써있거든요. 이대로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느님이 봉인 떼고 나팔 불고 해가지고 해 주실 거다. 이렇게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 시련 속에서 인류가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 환란을 이겨내느냐가 관건입니다. 하늘이 시련은 주시겠지만 이겨내는 힘도 분명히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힘을 제대로 써가지고 이겨내는 그 무리 그리스도와 연합하듯이 성인과 불보살과 연합해서 팀플레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때 욕심 세력을 밀어낼 수 있어요. 제가 늘 이런 경 읽고 보살 또 가르침을 볼 때 안타까운 게 인류의 거기는 되게 희망적인 얘기가 써있죠. 경에는. 그런데 벌써 보세요. 경. 예수님 아래로 천사들이 딱 협업이 돼 있습니다. 추수하러 오게 되잖아요. 벌써 협업이 안 되고 되는 일은 없어요. 불교 경전 보세요. 불보살 아래 보살들이 다 합심이 돼요. 한 불성으로 합심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이나 이런 소설에서는요. 그렇게 돼야만 된다고 인류가 알고 있다는 걸 다 보여줘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게 되냐는 거죠. 현실에서. 안 돼요. 조선시대만 보세요. 태궤랑 율곡이 또 싸워요. 어렵습니다. 둘 다 군자인데 군자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망하는 거예요. 조선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군자들끼리 싸우려면 답이 안 나와요. 군자랑 소인이 싸우려면 한 편을 확실히 응원해 주면 되는데 군자들끼리 싸우려면 제발 좀 화해해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좀 화해해. 양심하자는 거잖아. 화해해. 그런 말 있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뭐 좀 해보겠다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합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 안에서 내 사심 비우고 성령이 자명하다고 하면 하고 찜찜하다고 하면 안 하는 이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 합심은 안 일어납니다. 종교 안에서 또 갈려서 싸워요. 그런데 갈려서 싸우다가도 내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네. 자명하다고 하니까 할래. 이 말 하실 수 있으면 합심이 돼요. 우리 편이 하자고 하는 건데 난 찜찜해 안 할래. 이게 가능한 문화여야 돼요. 우리 당이어도 나 찜찜해 안 할래. 상대방 내가 아주 미워하는 당에서 주장한 거지만 자명하네. 나 저거 지지할래. 이 말 하실 수 있나요? 그런 문화가 지금 종교계건 정치계건 어디도 안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뜻대로만 산다는 게 그거예요. 그게 가능해야 돼요. 불교 얘기지만 자명하면 맞다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 얘기지만 이건 찜찜하니까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로 합심해 버려요. 제 얘기대로만 하시면 무조건 정교를 처월해서 합심이 됩니다. 그런데 불교 말이 맞긴 한데 내가 저 말을 인정하면 불교가 흥하고 기독교가 망하지 않을까? 그럼 내가 인정하지 말아야지. 이런 종판 원리로 가면 이건 다 욕심의 꼼수들이에요. 하늘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 성령 안에 움직인다는 거 이런 저차원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합심합시다도 아니에요.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거 부인해 버리고 성령이 자명하다면 하고 찜찜하다면 하지 않으면 인류는 한 사람처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한 양심 안에서. 이거 이뤄내야 된다는 게 요한교시록이나 모든 경전들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구심점을 예수님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구심점으로 아미타불이나 각종 부처님들을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그 취지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또 싸우지 마시고요. 또 아미타불이냐 그리스도냐. 누가 더 잘생겼냐. 누가 더 영빨이 누가 세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본질을 아시고 진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상한 후에 여러분은 이 질을 받았을 경우에 대해 자세히 주셔서 감사합니다.